광주 광산구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16일까지 올해 주민자치회 신규 설립 예정인 임곡동과 동곡동,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회 중에서 정원 대비 추가 충원이 가능한 신흥동과 우산동을 비롯한 14개 동에서 주민자치회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치활동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로 마을 의제발굴과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계획수립 등에 관여하고 주민자치회원이 되고자 하는 신청자는 해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